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톡 특급 청년회!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미미씨 뭔가 슬퍼하시는 것 같은데? 나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해요? 오늘 마지막 회예요.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회가 되어서 함께 기존의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분들과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 나왔죠? 벌써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꽤 됐죠. 초창기. 봄에 벚꽃 한창 떨어질 때 그때 나왔던 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죠? 저는 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돌아온 숙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 반기의 게스트를 한 분씩 모셨고 또 두 분의 공동점이 같은 주제로 연속했던 해서 두 번 나왔던 유일한 게스트 두 분이네요. 말이 많았군요. 저희가. 빙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회예요. 아쉽다. 어떻게? 너무 슬퍼다. 너무 아쉽다. 오늘 다미가 걸그룹처럼 입고 왔어요. 아 이러지 마요. 그러려고. 환장해. 보여줄 수 없다고 막 던지는 거죠. 약간 레드카펫처럼 이렇게 당당한 워킹하고 들어와서 마지막 회 하려고. 사진 찍어야겠다. 파킹 올리게 이렇게. 미쳐 미쳐. 아무 말 대잔치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아무 말 아닌데 진짠데? 우리 사진 찍어서 마지막 회 거기에다가 이렇게 업로드 시킵시다. 사진은 하나도 안 올라갔죠?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에 마지막 회니까. 아닙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아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고 오셨다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미랑 둘이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인데 그래도 못할 말은 아니었지만 궁금했던 거. 이제 말할 수 있다를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특급 청년회의 취지이기도 했지만 보통 게스트 중심 그 주제에 어울리는 게스트나 활동가들 게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중심으로 소통을 했는데 한번 진행했던 사람들의 궁금한 걸 이 팟캐스트에 애정했던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그냥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꾸려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게스트 위주의 방송이 아니에요. 이제. 맞아. 어차피 마지막 회니까 진행자 중심의 방송인 거죠. 그럼 저희는 약간 청문회 분위기로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청문회 분위기 좋다. 쭈그리고 있어라. 청문회 분위기 좋다.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해. 답만 해. 그렇죠. 더 이상 바라지 않고요. 어차피 마지막인데. 그리고 다미와 미미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뒨인지 앞인지 옆인지 모르겠지만 PD님이 락PD님이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락PD님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대답하라는데 해야죠. 그리고 혹시나 난처한 질문을 들어도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밖에 누가 준비해 있어요. 끌려 나가십니다. 알겠습니다. 락PD의 질문 첫 번째. 지난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거짓이부터 말씀해 주시면. 가장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것을 얘기하려면 다 들었어야 되는 거죠. 안 돼. 그 질문 내가 나중에 할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목적을 이렇게 정확하게 간파하고. 안 돼. 질문 하나 잃었어. 아니에요. 다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애정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애정은 아주 만땅이었고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그만 말해. 다리 말해. 저는 그중에 꼰대 주제로 했던 꼰대 라이브였나요? 제목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사실 팟캐스트 이걸 들을 때 자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잠들었거든요. 세상에. 나보다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잠들었으니까. 듣긴 다 들었으나. 근데 우리가 졸린 목소리는 아닌데. 맞아요. 재미가 없어도 잠이 와요. 그냥 제가 졸릴 타이밍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팟캐스트 제 어플리케이션 목록에 보면은 다 읽은 걸로 표신돼 있어요. 들은 걸로 표신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꼰대가 가장 기억에 그래도 재미있게 가장 늦게 잠든 것 같아요. 객관적인 평가다. 이유 궁금해요. 일단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지금 공감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꼰대 테스트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난 당연히 꼰대가 아니야 라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던 나에게 나도 꼰대 기질이 조금 있는데. 나도 어느샌가 약간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내가 꼰대 아닌가라고 자아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그래서 꼰대는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보게 된 그러면서 잠이 들었던 고지는 대학생들이랑 같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숙희는? 저는 저도 그 꼰대 편도 재미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편이에요. 예상했어요. 전 진짜. 차마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에피소드 다 들었거든요. 다는 아니다. 한두 건 빼고 다 들었어요. 상주자 우리. 대금상. 대금상이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완성상? 완성상. 제 편이 좀 재밌었던 게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편들은 한 번씩 듣고 재밌다 하고 넘겼는데 제 거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세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다 뿌렸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거기 구독 후원하고 아 그분이 숙희 언니였구나. 저 미진지한테 이 사람 엄청 부자인 것 같다. 우리한테. 그렇구나. 우리 언니도 꼰대 편이랑 제 편이 제일 재밌었다고 그랬거든요. 감사해요. 근데 이유는 뭔데요? 재밌어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 뭐야 숨 쉴 틈 없이 재밌는 재밌음이 몰려오는데 그리고 편집을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자를 때 자르고 넣을 때 넣고 효과음 탁탁탁 들어가고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저희 피디님도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맞아요. 마치 저희의 진행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뿌렸을 때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도 이렇게 너랑 나이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좀 진부하네요. 칭찬. 마지막 해답습니다. 팀장님. 정신 차리시고요. 락피디의 두 번째 질문. 팟캐스트. 이것은 조금 아쉬워요. 다 너무. 저거 더듬네요. 다 너무 재밌게 들어서. 생각난 거 있다. 지금 있다. 있는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저는 청취 시간대가 잠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치고 나오는 효과음. 효과음은 저에겐 굉장히 유익했어요. 절 깨워줬거든요. 듣다가 팍 일어나 들어. 막 이런 느낌. 그렇지만 그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듣는 청취자라면 그 흐름을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한창 재미있게 대화에 몰입하고 있는데 부악 이렇게 이런 느낌. 부악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효과. 부악 박물 소리인데. 신선하네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우리 파캐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우리 파캐. 애정 넘치는. 사람들 정말. 너무 메시지를 담으려고 의도한 것처럼. 그게 보였어요? 보여 버렸네. 힘들었을 테지만. 보여 버렸네. 보여 버렸어. 내가 숨겼는데 내가. 가감없이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만 못 본다는 게 깜빡했죠.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만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이제 퍼져나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진중함은 있어야겠지만 일단 파캐라는 거의 특징이 약간은 가벼움. 그리고 굳이 막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공부하고 얻으려고 듣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심심풀이로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형식과 대화 내용은 충분히 그렇게 했지만 주제 선정에 있어서 조금 너무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재밌고 좋았다라고 선택한 것도 꼰대랑 백수인데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사실 그게 주기보다는 공감되고 가볍고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저도 근데 그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효과음 편집. 사전에 나눠서 가지지.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 효과음이랑 편집이 솔직히 제가 첫 허부터 들었던 입장으로서는 처음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웠어요. 뭔가 너무 오버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좀 실만하면 효과음 팍 나오고 좀 실만하면 효과음 팍 나오고 이래가지고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하다 좀 이렇게 몇 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게 지금은 완전 딱 이게 특급 청년의 편집 방법이다라는 게 좀 고착화된 이런 느낌이 들고 좋아진 것 같고요. 저는 좀 약간 거지랑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것도 좋은데 내용을 조금 더 살렸으면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좀 밸런스를 맞췄으면 했던 게 내용을 너무 깊게 파고들면 편집이 통편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나 너무 깊어지거나 진지해지거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를 또 이제 미미나 다미가 띄워주기는 했는데 그게 밸런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 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좀 밸런스가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스키만을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왜요? 완성됐는데 여기서 끝내면 효과음도 완성됐고 밸런스도 완성됐는데 상대적으로 완성된 게 아닐까 하는 게 그런 발언 함부로 하시면 다음 시즌 진행도 하셔야 돼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걸 살려서 다음 시즌에 잘 써먹으면 되잖아요. 이 두 사람 저기 저기 수갑 채워.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꾸욱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미 질문은 마음 잘 먹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포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딱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팟캐스트 몇 번 들어보셨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많이 들으셨다고 한 숙희 씨는 저희가 총 13회가 지금 나갔잖아요. 그중에 몇 회까지 들으셨는데 아니면 아까 대충 얘기했으니까 회차 중에 뭐를 다 들었다 말고 횟수를 얘기할까? 그러니까 횟수 아까 세 번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 편 제 편 그러니까 하나가 세 번 플러스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랬을 때 몇 번인 것 같아요. 계산 제가 총 13회 중에 한두 편 배고 다 들었거든요. 저는 자지는 않았어요. 자지 않고 다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거 세 번 들은 거 더하면 한 15회 정도 나보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 모니터링도 안 하나요? 모니터링을 위해 켰는데 나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그래요? 듣다가 힘들어서 끄고 이랬었어요.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거짓 신난요? 거지는요. 거지는요. 거지가 잘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13번 들었습니다. 어? 진짜요? 한 번은 자기 전에 들었다니까. 여기는 횟수는 다 채웠으나 질적으로 부족했다. 일단 들었던 걸 두 번 이상 들은 적은 없고 없고 보통 몇 분 지나면 자게 되나요? 그걸 계산할 수는 없는데요. 대략 대략 느낌적으로. 제가 방송이 40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20분 정도 들으면 잠 거짓 15분 때 잠 들었다. 걸렸다. 잠깐만 브릿지 들어가고. 레알 청년이 앞에 인트로 들어가고. 거의 저희 근황토크 화면 주무셨네. 딱 그 재밌는 부분 있잖아요. 너무 주제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내가 주제를 실었나봐. 자꾸 잠들어서. 근데 저희도 주제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메시지를 그래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뭐 매 회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어떤 회차는 조금 더 무거운 메시지를 어떤 회차는 약간 가볍게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메시지를 담는다라는 거는 주제 선택에 있어서 크게 이제 이제 방점을 두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를 진행한다 했을 때 메시지를 포기하시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으세요? 전 메시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메시지를 넣으신다면 어떤 주제? 다음 시즌 MC로서 뭐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니 우리 아직 다음 시즌 MC로서 계약서 가져와. 빨리 가져와. 아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몇 가지 생각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거지씨에게 넘기겠습니다. 자꾸 막 나 떠넘기는 것 같아. 거지도 생각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냥 누구나 많이 해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 지금 청년들이 즐기고 있는 소소한 취미생활 아 취미생활 그런 거 했으면 재밌었겠다. 저는 염색의 취미고요. 직접 하신 거. 오늘 사진 찍어야 돼. 미용실 가요. 미용실 가는데 변하는 모습이 내가 변하는 모습이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이거 아이디어 좋다. 취미생활 공유하는 거. 그러네요. 청년 세대들의 취미생활 공유하는 거. 그리고 저는 레고 블럭 있잖아요. 그거를 사고 모으고 맞추고 이게 취미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셨구나. 월급도 받았겠다 해서 소소한 걸 사가지고 어제 밤에 맞추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걸로 일상공유를 하는 것도 재밌었겠다. 근데 일상공유 하다 보면 또 메시지가 들어갈걸요. 지금의 청년들이 왜 이런 왜 머리를 지지고 볶는가 막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지고 볶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우울해서? 삶이 피폐해서? 기분 전환이 되긴 돼요. 기분 전환이 되긴 돼요. 내가 바뀌는 모습이 기분 전환이 되긴 되는데 내 스스로에 대한 고민 나의 정체성 고민이 올 때 나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 게 머리로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블럭 맞추는 거 이런 거는 들커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스키 씨는? 저는 근데 거지 씨랑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집에 바리깡이 있거든요. 제가 머리를 미는 게 저는 취미예요. 아이디어 되게 좋네요. 청년들 취미 모아서 얘기하는 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13회를 찍는 동안 낳았던 청년분들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분야에서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진짜 그 외 일반적인 청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나와 차이가 있다. 난 우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주변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백수로서 이렇게 살고 싶은 약간 이상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평범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주제는 사회적인 주제이되 그 이야기를 평범한 사람들과 꼭 그런 거에 관심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아니면 약간 대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도 긴장감이 있고 재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사회운동하는 청년과 나는 개싸움 나는 나는 정해진 노트대로 살겠다. 평범하게 살겠다. 하는 그 사람과 대치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생각해 왔어. 말싸움이죠. 님이 말하기. 저도 이제 진행자로서 처음에 이게 처음에 KYC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뭔가 되게 압박감도 좀 있고 뭔가 사회활동의 일환으로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컸는데 하면 할수록 아 진짜 좀 중단하고 싶을 때도 그냥 감정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또 잘 마무리하자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한 개인으로서 이거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청년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약간 나 원래 고민 상담해주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 해소를 하지 않아도 어떤 내 특유의 생각들을 이 친구랑 공유하고 막 엄청 폭풍 공감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를 난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제 청년활동하면서 고민하는 걸 들어보면 이 친구들은 이미 인권감수성이나 이런 게 되게 높아. 요즘 세대 애들은. 근데 직장이나 조직이나 어떤 내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이 갭이 너무 큰 거야. 근데 이게 내 생계랑도 달려있고 내 인생이랑도 달려있으니까 그 괴리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근데 이걸 어디 이미 이 사회는 옛날처럼 막 공동체도 특별히 없고 막 이러니까 이걸 어디에 풀 데는 없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 정체성 존재감 이런 책들 맨날 팔리고 막 취미 같은 것들로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런 개개인의 고민들을 들어주는 고민 상담소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시하지만 난 진짜 이게 되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상담소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고민 상담을 해주면 한 명의 진행자는 그래도 똑같은 청년인데 좀 그쪽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 뭐 그런 법률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학부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참신하네요. 그러네요. 고민 상담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MC로 들으셔야 다음 질문 아니 근데 나는 왜 모르겠는데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아. 뭐? 그 취미 공유하는 거. 누구는 염색 하면서 듣고 그러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특급 청년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 취미회 뭐 이런 거? 특급 청년 취미회 자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사실 단순히 저희 자체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마지막 회를 기념으로 팟캐스트가 사실 요새 좀 막 핫한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엄청 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럼에도 우리는 지역 언론이나 방송에 대안으로서 필요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미 씨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 질문은 또 진지하고 우울해져요. 성신성니까 우울하게 대답해줘요. 우울수위 지킵시다. 거짓이. 진지도 같이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아 근데 다음 질문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 너무 무거울 것 같고 두 번째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특급 청년의 취지가 오프닝 때마다 반복한 그대로예요. 청년의 이야기를 청년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이 제작 취지 달성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히 달성한 것 같아요. 일단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고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 청년들이 얘기했잖아요. 청년의 시선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저는 충분히 달성을 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유익했어요. 팟캐스트 들으면서 올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 지금 거짓이 올 것 같은데요? 표정? 내가 먼저 대답했어야 되는데 뺏겼다. 뺏겼네요. 이제 거짓이 얘기에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흐름상 전 아니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진짜 달성했어요. 달성했고 일단 제가 저의 취침 시간을 20분 늦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저는 머리 대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20분 늦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인트로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숙희 씨가 얘기했던 거 딱 맞아요. 청년이 청년의 이야기를 청년의 눈으로 했어요. 지금 이러한 콘텐츠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니네 얘기 다 들어봤는데 이런 것 같아. 꼭 끼어 있어요. 청년들의 얘기를 한다면서 저 왜 넣지? 안 넣어도 되겠는데 라는 게 끼어 있거든요. 맞아 맞아. 청년을 매개로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에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얘기하지. 결국도 이용해 먹고 뽑아먹는 근데 특급 청년은 아니었거든요. 오롯이 정말 진짜 산으로 가더라도 듣다가 이건 정말 산으로 가는 데나 싶어도 그것도 청년의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삶이 워낙 진짜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청년들이 그러면 얘기하더만 자연스럽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날것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달성했다. 저도 팟캐스트 내 질문인데 내 질문이 내가 됐다네. 근데 진짜 처음 우리 시작할 때 팟빵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내가 되게 자주 쳤었는데 그리고 관련된 팟캐스트를 들었었는데 일단 청년이라는 그 세대에 대한 콘텐츠도 거의 없었고 그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해도 아까 거지가 말한 것처럼 청년의 이름으로 정치 얘기를 하고 청년의 이름으로 경제 얘기를 하고 대부분 이런 콘텐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나도 센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팟캐스트 사람들이 들을까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랑 이 질문을 섞어서 본다고 해도 그걸 떠나서도 그런 제작 취지는 달성하지 않았나 또 모르죠. 팟캐스트가 역주행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검색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청년들이 들으면 좀 신기할 것 같기는 했어요. 뭔가 아까 말했던 거짓이가 다른 전문가들을 초대해가지고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운단 말이에요. 몇 호 세대 88만원 세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들 눈으로 청년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건데 우리는 그걸 우리 정체성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디어만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했던 청년들은 그게 그 프레임에 쌓여있는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 들었을 때 좀 신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다른 청년들이 들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들었어요.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둘 다 청년이니까 첫 번째 아까 다미가 이야기를 도와줬었는데 저도 지역에서 이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고민 그런 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아 진짜 지역이라 이런 거 너무 힘들다. 쉽게 말하면 저 요즘 서울에 있는데 정말 서울 우리 지역에서 서울 생각하면 막 각박하고 딱딱하고 숨막히지 라는 이미지가 들잖아요. 막상 가면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솔직히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내가 판을 펼치면 반응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나와 공감대 형성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꾸리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 보면서 저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분도 지역에서 어찌 됐든 지역 기반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애로사항이 좀 듣고 싶어요. 지역이라 이런 건 힘들다. 이건 꼭 팟캐스트에 한정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 특급 청년회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지역에서 청년 운동이 힘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가지고 두 분도 한번 듣고 싶네요. 저는 근데 팟캐스트 문제에서 좀 적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는 팟캐스트가 뭐야 하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나 뭐 청년이고 뭐고 나이대 상관없이 팟캐스트의 존재를 모르고 제가 처음에 이런 걸 듣는다 한다 했을 때 어 그런 걸 듣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애로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팟캐스트의 존재를 몰라요. 우선적으로 다른 애로사항은 일단은 뭔가 이런 문제에 관련한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부족하다는 현실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이런 걸 들을 만큼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뭔가 제 주변에는 전부 취업 준비하느라 엄청 바쁘고 밤새도록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충대 근처에 술집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다시 제가 몇 년 만에 복학을 하니까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다 공부형 이어가지고 다들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밤새 술을 마셨는데 학번이 01, 02 이런 분들이었어요. 나 때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선배들이 술을 주면 내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꼰대였네요. 아니 엄청 유익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1학년 때문에 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좀 각박하지 않을까 팟캐스트를 듣기에 근데 나는 숙희가 한 말이 지역의 문제로 라고도 느껴지는 게 사실 서울에서 산 사람들은 팟캐스트에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익숙한 노출이 많고 또 이슈가 된 팟캐스트들이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있었던 거고 지하철이나 이런 공간에서 저 그냥 지하철을 탈 때 집에 갈 때 팟캐스트 듣는 모습을 아직도 여전히 좀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예 팟캐스트의 존재 자체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덜 노출된 것도 있고 노출이 되기 전에 팟캐스트가 죽어가니까 쭉 더 떴으면 지역에도 이게 더 골고루 전파가 됐을 텐데 이게 전파가 되기 전에 팟캐스트가 사실상 훅 떨어지고 기존의 라디오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냥 하는 식의 콘텐츠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아니 일단 청년으로 좁히어 보자면 팟캐스트를 들을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도 각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살 수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역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회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우리 구조상 우리 사회 구조상 그래서 더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나는 이미 지방에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스펙을 더 쌓아야 되는 거지. 경쟁을 하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그런 여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근데 모르게 근데 청주지역으로 좀 돌이켜보면 항상 뭔가 반응이 늦은 것 같은 느낌을 저만 받는지 모르겠지만 늦어요. 느려. 맞아요. 왜 그러지? 그래서 뭔가 거리에 나가서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남들 다 하고 남들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소위 말해 대회 청주사람들 못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가서 청주에서 하더라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팔짱 끼고 강아리 안 돼 있어. 이런 지역성이라고 하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한 문화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것에 접근하는 바라보는 것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종종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절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사람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다 서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파이가 작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 똑같을 거예요. 서울이 천만 명의 인구 중에 10분의 1이면 백만 명이 뭔가가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치면 우리 비율로 따지면 우리 백만 명이 10만 명이 하는 거거든요. 딱 열 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똑같을 수 있는데 절대적인 사람이 적기 때문에 뭘 해도 피드백이 늦을 수밖에 없는 그게 지역의 한계라고 보기엔 너무 슬픈데 저요? 근데 저는 앞에 두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도 엄청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좀 에너지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박수를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화이팅 해줘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툭 쳐줘야 나이스 이게 딱 되잖아요. 근데 손을 뻗었는데 저 새끼 뭐야? 이렇게 하면 오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의욕을 뽐내면 누군가 같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나 만난 친구들 사귀게 된 어른들 뭐 이런 것을 다 종합해봤을 때 그들은 좀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너 왜 그래? 너 아직 그럴 때 아니야 라던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저의 에너지의 분출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광식 씨 이미 몇 번 괜찮아요? 거짓 씨 이 정도면 거의 고의적인데 굳이 다시 안 짚혀도 되는 것 거짓 씨의 말과 유사한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지역에 사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 개개인의 어떠한 에너지 분출의 한계로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건 맞아요. 지역 문화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해 구조가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 노력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지역의 문제다라는 거죠. 진짜 공감이 되는데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럼 서울에 가면 에너지가 많은 청년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인구 수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건가요? 나 너무 궁금해요. 둘 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차별금지법 대행진을 참석했는데 저 완전 문화 충격받았잖아요. 왜요? 저는 그렇게 다양한 청년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날 것으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물러가라 반대집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가 생각했으면 예쁘게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원하는 어떻게 보면 특이한 차림인 거죠. 단순히 긴 치마가 아니라 드레스 같은 옷을 입으신 분도 있고 화장을 진짜 스모키가 넘어서 이렇게 다미가 자기 아이섀도우 무지개로 발랐어야 되는데 미지컬한다면서 이랬었어. 진짜 이렇게 거의 연극배우처럼 하시고 오신 분들이 정말 상스럽게 말씀 상스러운 게 아니라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설을 다 섞으면서 근데 저는 그런 식의 표출을 다듬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 속에서 스스로 통제를 생각했던 사람인데 거니까 왜 그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정확히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채로움 속에서 뭔가 같이 공감하는 사람은 많을 거고 그가 나에게 박수를 쳐줬어 나에게 답변을 해줬어 함께 하겠대 이런 것에서 에너지를 얻는 활동가 분들도 많을 거여서 저는 두 가지 다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약간 그런 지역의 폐쇄성을 느낄 때가 서울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떤 내 욕구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서울은 많이도 와죠. 자원이 풍부해. 이 얘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이라는 곳은 약간 그냥 계속 살아오던 관성 방식 그리고 우리끼리끼리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한 친구가 그거 그거의 힘과 대응한 힘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다미처럼 관심도 가져주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걔가 성장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그런 뿌리가 자라는 게 오히려 좀 더 사람들이 관심도 덜 가지고 볼 생각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이 지역을 터전으로 무언가 시작해보기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거나 폐쇄적으로 느끼다거나 이런 게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을 떠난 친구들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 호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졌고 저도 집회 같이 갔다 왔거든요 차별금지법 재정연대라고 꾸려져서 하는데 사실 나는 이제 시대가 무언가 하나가 대박나는 걸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이미 갔다고 보거든요 뭐 하나가 대박나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게 공존하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젊은 친구들이 사실 되게 주축에 서야 되거든요 성소주나 문제는 아주 과거부터 있었지만 우리도 공존해야 돼 성소주나 문제 가난 문제 삶의 방식이 다양한 문제가 공존을 해야 되는데 나도 되게 놀랬어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서울 규모의 집회에서 치고 근데 만약에 사람이 100명이면 자기 소속을 알리는 깃발이 한 3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약간 우리 시대는 한 깃발에 100명이 붙는 게 중요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역은 아직도 그 정서가 있어 한 깃발에 100명이 붙어야 돼 이 정서가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창피한 일일 수도 있어 사람은 100명인데 깃발만 30개야 근데 난 그게 너무 보기가 좋고 깃발이 다 달라 어느 학교의 성소주자 자기들끼리 뭘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박근혜 때도 나왔지만 요번에도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여기는 성공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원하는 걸로 존재할 수는 있구나 우리 지역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아 이걸 내가 좀 활동할 때 고민을 잘 해봐야겠다 요런 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지역이 좁다 하잖아요 그래서 건너 건너면 다 친척이고 사촌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는데 엄마가 이게 엄청 싫었던 거죠 제가 좀 진하게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가 청주에서 살 때 그렇게 바르고 다니는 건 엄마 뭐라고 안 하겠지만 제주도에서는 바르고 다니지 말라 안 좋게 본다 친척들도 안 좋게 보고 엄마도 욕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화장에서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좀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 보니 이제 이게 더 심할 것 같은 그리고 나의 부모님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제약을 이런 식으로 해오면 사실상 상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런 부분도 익명성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 나이는 우리의 경계를 지켜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켜줘야 그게 우리가 편안한 기본적으로 그게 요구되는 나이인데 지역은 아직도 익명성이라는 게 그렇죠 평가도 쉽게 받고 그리고 옥천 활동가들 만나면 가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너무 지역은 여전히 떨어지잖아요 어르신들 중에도 이제 막 술 먹고 와서 성희롱적인 바람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가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못 가겠다 난 진짜 지금 내 수준에 그러니까 옛날 내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사면 모르겠는데 내가 활동을 하기 위해 지역을 갈 때 감내해야 되는 게 되게 많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 안 가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맞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또 청취자 모드가 이게 바로 이제 담야 미미의 매력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너무 엄청난 매력 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시 두 분이 MC를 하셔야 되는 거구나 게스트 되려다 좀 이렇게 많이 말을 해주시고 반성하겠습니다 나오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유익했습니다 게스트를 꺼다 놓은 보릿자로 제가 메시지가 강했다는 게 좀 힘들었다는 거 취소 너무 좋죠 메시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짜르르 하다 얼굴 심각해져서 마지막 질문 다 민 얼굴 터질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역시 상투적이고 우글거리는 게 최고죠 특급적 연애가 나에게 준 선물 어 네 맨날 거짓 먼저 해 아니야 아니야 아까 먼저 했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을 먼저 하고 자 일단 되게 소중하고 재밌는 경험을 줬어요 경험을 줘서 저 그 카톡 푸사 카톡 푸사에 되게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 PD님이 찍어주신 그 사진을 마치 내가 MC인 것 마냥 이렇게 다 너무 뿌듯했어 올려놨었고요 되게 재밌었어 행복했어서 올려놨었고 사실 이 새로운 장르 사실 저는 또 팟캐스트를 요구하기 전에는 안 들었었거든요 안 들었었고 해보기 전에는 안 들었었고 존재 자체에도 있는 건 알았지만 굳이 관심을 가지 않았었는데 게스트 나오고 나서 이거 듣고 다른 것도 찾아보게 되고 아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세계구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시점하고 되게 맞닿아 있게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얘기 특히 청년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청년들 청년 운동 청년 활동이라는 것이 저는 지역성은 더 이상 없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속하고 전개하려면 지역성을 탈피해야 된다 아예 그냥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미도 저기 서울에 살잖아요 근데 원래 고향은 청주잖아요 근데 학교는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성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들 수 있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언하네 청년 운동 청년 활동을 하려면 지역성을 탈피해야 되는데 지역성을 탈피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되게 괜찮은 수단인 거죠 팟캐스트 이런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 그래서 자 다음 MC로 그러한 고민의 지점을 안겨줬던 게 선물이고요 다음 M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깔끔하다 나 좀 소름돋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분이 정말 애청자 모드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게스트로 출연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마무리하면서 스키씨 얘기하시죠 저도 소중한 선물 받았고요 저는 팟캐스트를 원래 좀 들었었어요 듣다가 좀 동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성소수자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우리 이걸 주제로 팟캐스트를 해보자 성소수자에 대해서 넌 솔직하니까 솔직한 언니와 이런 컨셉도 잡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못하다가 이제 미미가 나한테 제안을 했던 거죠 자기 옆 팟캐스트 할 건데 게스트로 출연을 해달라 그래서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왔었죠 근데 그 출연하는 계기로 정체성이 더 확고해졌어요 뭔가 백수로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이 이 정도다 까지 정리가 됐었는데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내 입으로 더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진짜 완성이 됐어요 내가 다듬어지고 완성되고 그래서 엄청 소중한 경험을 했고 아우 저도 거지씨처럼 명언 날리고 싶은데 명언 할 거는 없고 개인한테도 이렇게 큰 경험이 됐거든요 근데 이 소중한 경험이 이걸 듣는 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는 선물이에요 숙희가 평생 백수로 살게 된 근데 미미씨는 어떤 선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나요? 저도 궁금했어요 MC도 받은 게 있었어요 아까 하기 싫었을 때 있었다 이런 얘기 고통스럽기만 했는 건 아닌 저요 많죠 넌 또 말이 아니 방금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 1년 우리 본 지 벌써 2년도 넘잖아요 2년을 봐도 그 관계도 좋지만 사실 그 관계 이상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 매체를 통해서 그 이상의 관계와 경험과 추억들이 생기고 저도 내 입으로 이런 게 너무 좋았고 또 사실 협업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서로 자신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서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내 콘텐츠는 확실히 살릴 수 있고 그런 기회로서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이영락 피디니까 사실 그리고 저도 되게 에너지 지칠 때 많았는데 피디님 에너지가 원체 강해가지고 되게 마무리 잘할 수 있었고 또 소소하게는 제가 좋은 인연을 울어요? 제가 좋은 개인적으로 좋은 인연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럼 울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그건가요? 공개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나한테 되게 좋은 추억이라서 공개해놓으려고 안되나? 하지 말까? 미미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우리 방송 13회차 좀 게스트를 유심히 보시고요 그 중에 한 명 제일 되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아니 오늘 이런 얘기만 꼭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런 거였어 그래 여러분 저는 약간 사심을 채우기보다는 닥쳐있어 잘한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게스트들과 또 공동 MC인 미미씨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PD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이 말하고 지적하는 좀 문제의 중심에 있던 때가 있었고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문제다라고 외치는 때가 있던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난 계속 누군가에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난 그 문제의 중심에 있진 않아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참 그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있던 건 아니지만 되게 감사하네요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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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나 공동 MC인 미미씨한테 뭐 10초의 시간 더 말할 시간은 안 드려도 될까요? 네 할 말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특급 청년의 마지막 해긴 한데요 그래도 청년 활동이나 청년 운동 계속 될 거고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도 여러분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포근하게 좋은 돼지 꿈 꾸세요 오잉 오잉 야 쟤 진짜 방송국 저거 어디에 구로한테 만들어져야 돼 왜 이렇게 잘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